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엄청난 부정이 있었습니다. 어맘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계와 언론계 등은 모두 덮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힘은 전혀 정신을 자리지 못한 상태고 적당히 덮어도 국민들이 저항이 없을 것으로 그래 질에 짐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닥 민심은 그들의 판단과 전혀 다릅니다. 주목할 만한 일은 3구 대선은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끝났지만 또 다른 부수효과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아는 좋은 학습기회가 입은 3구 대선이었습니다. 권력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선거 문제를 수면 아래로 끌이려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 민심은 냉정할 정도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심을 확인한 중요한 수단은 선거와 관련된 기사들, 이를테면 김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퇴와 관련된 기사들,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와 관련된 사안 등에서 독자나 시청자들이 보이는 아주 열렬한 그런 반응입니다. 3월 20일 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합뉴스가 다른 양정철 전 민주연구 논장의 정치계 은퇴라는 기사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연합뉴스는 전통적으로 치념의 채입니다. 기사에 대해서 무려 261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아주 뜨거운 반응입니다. 양정철 씨의 은퇴에 대한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의견에는 부정선거 실상을 밝혀야 되고 부정선거 책임자를 규명해야 되고 책임자 규명에 대한 아주 강한 요구라는 그런 바닥의 민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녹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와 정치계가 3구 대선과 사회로 부정선거를 덮으려 한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님을 저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의 전부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300개 가까운 그런 독자의견에는 거의 전부가 그냥 양정철 전 원장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K.O.J.I.님입니다. 56명의 찬성을 얻었고 2명의 반대를 얻은 의견입니다. 양정철 부정선거 내란제로 뭐뭐입니다. 양정철 부정선거 내란제로 뭐뭐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냥 몇 개만 살펴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D.M.J.O.님입니다. 36명의 찬성을 얻었고 1명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양정철 이건영 아닌가요? 물음표입니다. 이렇게 바당 민심은 누가 무슨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답글을 남긴 T.M.X.N.님은 4.15 총선 당일 투표 결과는 민주당 123승 통합당 123승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204승을 가져가고 통합당이 43승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전투표 참여율은 1위가 60대 이상인데 민주당이 뭘 표를 얻을 수 있다고요? 수도권 경합지역은 사전투표 성패로 뒤집어졌고 부산과 강원은 상반된 민심입니다. 강원은 사전투표에 민주당이 전성을 했고 당일은 민주당이 전패를 했습니다. 부산은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15석, 통합당은 3석이었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18석, 민주당이 2석입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방송사의 당일투표 기반 출구조사는 153승에서 178승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건영 씨가 공개했던 사전투표 보정값에 민주단독 163승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보노님입니다. 23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했습니다. 가긴 어딜 갑니까? 부정선거한 거 감옥 가야죠.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자가 누군지를 묻는 겁니다. 코우자 K-O-J-N입니다. 대한민국 지난 5년간 모든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설계자들을 찾아내서 가담자들과 함께 무기전위에 처해야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납니다. 정부가 안 하면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정부가 안 하면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정부가 안 하면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친녀매체로 유명한 연합뉴스의 양정철 정치권 은퇴 그 기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남긴 264건의 의견 가운데 상단을 차지하는 몇 분을 보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양정철 씨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 일을 정치권이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덮겠다 이거 사람들이 용납 안 할 겁니다. DRGU님입니다. 5명이 찬성하고 1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저는 부정선거와 공산주의가 실습니다. 저는 부정선거와 공산주의가 실습니다. 또 한 분입니다. 안 돼 그냥 못 갑니다. 당신의 한 행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끝까지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수백 개가 걸린 겁니다. 위에 한 10개 정도 그냥 보고 몇 개를 그냥 뽑은 겁니다. 저희 논평은 264개 의견 가운데 위로부터 단 몇 분의 의견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입니다. 사의로 부정선거 책임자 색줄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과 열망이 이 정도입니다.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적당히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오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변의 측근들이 아무리 적당히 묻고 가자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은인인 전두환 대통령을 그냥 왜 봐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정리가 있는데 봐주려고 했죠. 그러나 봐줄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이름 요구가 넘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부정선거 적당히 파묻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준석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적당히 당 묻고 윤석열 후보를 사전투표 동료로 나서도록 그렇게 방향 조정한 것처럼 그렇게 나가게 되면 대규모의 국민 저항에 봉착할 겁니다. 지금은 오미콜론이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지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명함을 가져야 될 겁니다. 민심을 읽어야 될 겁니다. 민심을 읽어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